전남 무한군은 깨끗한 대기 환경조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15일부터 시작합니다. 하반기에는 전기 승용 화물 총 83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한군의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무한군민 법인 기업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산 소진시까지 차종별로 전기자동차는 최대 1,50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는 최대 2,056만 원을 지원합니다. 접수는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통해 가능합니다.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8년간 의무은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구매 후 8년간 폐차 수출 말소 등의 사유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 김상 군수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사업은 국토비 확보를 통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. 며 기후 위기 시대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많은 군민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. 고 전했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 장천석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장천석입니다.